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한국조선해양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095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3일 오후 3시 8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한국조선해양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주가가 지금 박스권을 크게 이때 시점 이후로 박스권을 크게 그려주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기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들어가셨다면 적어도 한 15%에서 20% 정도는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조선해양이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구요. 한국조선해양 이제 종목 분석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움직임이 없는 11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구요. 시가총액은 7조 8204억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볼 때만 해도 8조원이었는데 조금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퍼수치는 조금 이제 과대평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퍼가 이제 주가수익 비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고 매출액을 한번 보실게요. 일단 매출액은 2019년보다 조금은 급감했으나 영업이익은 더 늘어난 모습을 좀 보여줘요. 영업이익이 늘어난 이유가 사실 이게 무역업이란 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는데 4분기 때 4분기 때 거의 2조 이상 수주를 체결을 하면서 영업이익을 좀 많이 달성을 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구요. ROE 부분 같은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ROE 부분은 좀 줄었는데 더 줄었는데 매출 부채 비율도 조금 더 급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이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배당이 없잖아요. 배당이 없는 이유 궁금하시다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왜 이게 배당이 없냐. 이렇게 좀 우량주고 좀 큰주인데 삼성하고 LG는 다 배당이 있는데 한국조선해양은 왜 배당이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수주라는 게 이 배당을 받으려면요. 일단은 잉여현금. 제가 이거 글자 쓰기가 힘들어서 이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거 다 아시면 좋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배당을 받으려면 현금 흐름이 있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현금 활동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 흐름이 뭐냐. 잉여현금 흐름이에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활동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수주를 체결하면 이제 보통 똑같아요. 건설업하고 똑같이 계약금, 중도금, 또 중도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완납금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행이 되는데 이 기간이 엄청 길어요. 2021년 지금 첫 해 수주를 하더라도 배가 만들어져서 나가는 시간이 1년에서 2년은 걸립니다. 보통 1년도 되게 짧은 거예요. 보통 23년, 24년 초 이럴 때 이제 배가 만들어져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기회비용이라든지 이런 발생되는 금액들 중간중간 발생되는 금액 때문에 금액을 책정해서 2년 현금으로 뽑아내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에 관련해서 만약에 수주가 이루어졌다 하면 기간이 평균 1개월에서 3개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반도체나 이런 기간은 충분히 이 정도 길어야 6개월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금 활동을 왜냐하면 돈을 만약에 내가 100만원 뭐 예를 들어서 500만원 계약을 했다. 500만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처음에 100만원 계약금으로 이행을 하고 이 반도체 수주가 들어가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장이든 어디든 납품하려고 하면 중도금을 한 250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200만원 이렇게 납품한다고 보면은 일단은 평균적으로 중도금까지 내면은 일단은 본전은 거의 다 뽑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본전은 더 뽑아... 그 이제 영업 이제 원가 절감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중도금까지가 거의 이제 거의 내가 원가를 거의 다 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만원이 어떻게 보면은 내 그 순이익인 거죠.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다른 기업들은 짧은데 이 조선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도 조단이잖아요. 몇천억 단위에서 조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배당 성향이 크게 없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어떠한 이유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보시고 이거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큰데라고 생각하냐면 이 부분도 분명히 크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계속 우상향 흐름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일단은 2평선을 여기서 다 이탈을 해버렸다가 여기서 우상향 하면서 다시 2평선을 다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세로 지금 가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원래 한국조선해양의 개인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기간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죠. 굉장히 보기가 좋죠. 외인하고 기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하고 투신하고 보험사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조선해양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에 무료추천 라이브 있는 부분 있죠. 라이브 부분에 있는 쪽에 무료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밑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무료추천 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클릭을 해보자면 저번주 수요일이죠. 그러면은 뭐 3전 2승 1패 뭐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갑니다.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은 수익권 한 종목은 이제 홀딩 종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밑에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일단은 공지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부분이 있고 항상 미국장 다우지수나 나스닥 관련해서 체크해서 항상 올려주시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9시에 추천이 나가요. 마이크 브랜드 현재가 8,0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대림제지 9시 2분에 산보판지 이런 식으로 항상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갑니다. 이런 차트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항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 매수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뭐 금일 수익 종목 대림제지 3부판지 금일 보유 종목 마이크 브랜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이런 공지도 나갑니다. 뭐 초단태화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매일 하는 이유는 어떤 종목으로 매일 초단태화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보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으로 이제 뭐 몰빵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전에 장시황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타내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이제 물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좀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